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거미줄을 만들고 거미줄의 다이너믹을 이용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거미줄 형태를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약간 움직이는, 출렁거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제 창을 열어보구요. 처음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맵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메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메시가 필요 없을 경우는 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에 맵을 한번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재질을 넣는다 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블링을 이용해도 됩니다. 약간 그 거미줄의 약간 반짝이?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에다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웨어 파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기본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명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가 파일로 만들어 줬구요. 그럼 이렇게 적용했을 때, 6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빛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이런 사각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어디에 있냐? 스페큘러 칼라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쉐이드를 한번 열어주구요. 아이고 이게 아닌지.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주고, 지금 위에 적용되어 있는 이 거미줄의 이미지를 그대로 트랜스페어런시, 아니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마우스 그 반대 버튼을 이용해서 그러다가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하얀색인 부분만 빛나게 되구요. 검은색인 부분은 빛나지 않게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이 거미줄 이외의 부분들이 빛나는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면, 음, 살짝 빛나는 듯한 느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각이 빛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거미줄 이외의 부분들은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 형태의 모양을 우선 만들어줬구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이 움직이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소프트바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클로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최신 기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FX에 보게 되면, Create Close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Close로 적용이 되게 되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에 버텍스를 선택해줍니다. 가장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선택을 해주게 되구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 and Constraint 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보게 되면 Transform Constraint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터로 지금 선택한 버텍스를 고정해주는, 물론 고정할 수도 있고 움직여줄 수도 있는 기능이지만, 고정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테두리 부분을 고정을 시켜줬구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and Close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특정 움직임을 주고, 이게 아마 중력값 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값에 의해서 조금 내려가는 느낌 빼고는 별로 없는데요. 밑에 보게 되면 Wind Noise 라고 하는 값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한 10 정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게 되면, 이렇게 출렁거리는 효과 나눠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거미줄이 출렁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미줄 효과를 만들어 줬습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도 개봉을 해서, 거기에 편승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떠오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